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5일 구리시는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연 구리시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 단체장, 보훈향 군단체장, 수택이동통장연합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대진대학교 제208학군단의 예도 및 예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유공자 표창, 헌시와 감사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은 제208학군단의 예도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3.6 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쓴 감사편지와 시를 낭독하며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백경연 구리시장은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와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명예선양을 위해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구리시어린이 지변합회에서 주관한 제8회 나라사랑그림제의 입상작 전시도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계승하고 보훈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경연 구리시장은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치라며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이분들이 지켜주신 소중한 평화를 미래 세대들이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